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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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강의 할 거냐 신원 중에 스위스로 가야 되거든요 갔다 와서 짐 드리려고 뭐 뭐라고 뭘 드려 저희 좋아서 절대 못 들어와 너가 나가 1년 안이라 난 단 한 달도 싫어 어머니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안 부를 거고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자식 둘이 있는 건 다 원수보다 더 아래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너까지 그러냐는 말이야 이 앱이 불쌍하지도 않아